일곱시 일곱시 이제 30분 남았어요 공연 와 지금 거의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요 저희 자리는 저 위에 4층인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무서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음식하는데 잠깐 내려와서 보고 있습니다 어 분위기가 에레하고는 또 틀려요 라스베가스는 되게 오렌지 컬러로 되게 좀 따뜻한 느낌 스태프들도 이렇게 2층 3층에 왔다갔다 해도 저지 안하고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서 2층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30분 전 공연 30분 전 실내 상황이에요 하이 비앙세하고 같이 여기 공연 보러 왔대요 그레이 진짜 외국 아미들 너무너무 많고 분위기 진짜 좋아요